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 중국어의 테마입니다. 오늘은 가능보를 활용한 회화 연습 문장을 가져왔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어요. 이따 운전해야 해서 술 마시면 안 돼요. 회의 중이라서 못 들어가세요. 등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힘을 내서 으쌰으쌰 중국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만두 20개요? 저는 다 못 먹어요. 자 일단 만두 20개 중국어로 네. 알쓰그 지어즈 네. 알쓰그 지어즈 다 못 먹어요. 자 가능보로 다 먹을 수 없다.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쯔부완 그렇죠. 쯔부완 또는 동사 뒤에 부 려 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쯔부 려 그렇죠. 다시요. 알쓰그 지어즈 워쯔부완 알쓰그 지어즈 워쯔부완 3초 중국어는 총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알쓰그 지어즈 워쯔부완 워쯔부완 이번엔 쯔부 려 로 해볼게요. 알쓰그 지어즈 워쯔부완 알쓰그 지어즈 워쯔부완 한국 소주 두 병 저는 다 못 마셔요. 중국어로 잘하셨어요. 어떻게요? 그렇죠. 한국 소주 두 병을 중국어로 량핑 한국어 바이쥬 라고 하죠. 량핑 한국어 바이쥬 어떻다? 나는 다 못 마신다. 워 헛부완 그렇죠. 다시 읽어볼게요. 량핑 한국어 바이쥬 워 헛부완 이번엔 헛불려 로 해볼게요. 량핑 한국어 바이쥬 워 헛불려 다시요. 량핑 한국어 바이쥬 워 헛불려 자, 이 문장에서 량핑 한국어 바이쥬 는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요. 두 군데 위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놓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맨 끝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 헛불려 량핑 한국어 바이쥬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목적어를 대부분 다 앞으로 뺐어요. 목적어를 앞으로 뺐는지 뒤로 뺐는지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소주 두 병 저는 다 못 마셔요. 시작 량핑 한국 바이쥬 워 허 보안 그들이 말하는 중국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중국어 직역을 한 거고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어? 이 문장이죠.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탐은 수어드 종원 틴 더 동마 탐은 수어드 종원 틴 더 동마 탐은 수어드 종원 틴 더 동마 그들은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자 못 알아듣겠다. 왜요? 말이 너무 빨라서 만들어볼까요? 시작 잘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탐은 수어드 타이 콰 이르 틴 부동 탐은 수어드 어떻다? 너무 빠르다. 타이 콰 이르 그렇죠. 못 알아듣겠다. 알아들을 수 없다. 틴 부동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탐을 수어드 타이 콰 르 시작 틴 부동 다시요. 이번에는 붙여서요. 탐을 수어드 타이 콰 르 틴 부동 네. 틴 부동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어요. 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다. 자. 이거는요. 직역을 하면 당신의 말을 나는 알아들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알아들었어는요. 가능 보호가 아닙니다. 결과보호예요. 결과보호 문장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알아들었다. 듣고 이해했다. 라는 결과보호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렇죠. 틴 동 러 라고 표현을 하죠. 틴 동 러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어요. 당신의 말을 나는 알아들었다. 어떻게 표현하죠? 잘하셨어요. 니 더 화 워 틴 동 러 음 니 더 화 워 틴 동 러 니 더 화 워 틴 동 러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다. 자. 방금 전했던 결과보호 틴 동 러 의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매 틴 동 입니다. 자. 만들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중국어로 그니까요. 그니까요. 니 더 하 니 더 어트다. 워 매 틴 동 请再说一遍。 你的话我没听懂,请再说一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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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의 내용은 너무 심오해서 전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일단 이 영화의 내용, 중국어로 알아야 됐고요. 너무 심오하다 라는 뜻은 한자 깊을 심자를 씁니다. 깊다는 션, 션이죠. 너무 션하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했답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못했다는 가능 보호일까요? 결과 보호일까요? 네, 이해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해를 못했다는 결과보호에 부정을 씁니다. 자, 만들어보세요. 이 영화의 내용은 너무 심오해서 전 이해를 못했어요. 시작! 그렇죠? 这部电影的内容太深了. 我没看懂. 这部电影的内容太深了.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我没看懂.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这部电影的内容太深了.我没看懂. 这部电影的内容太深了!我没看懂. 자, 일단 이해할 수 없다, 이해를 못한다 라는 간항보 어떻게 표현하죠? 세 글자로? 그렇죠. 칸부동, 그렇죠. 자, 여기서 목적어는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를 중국어로 중국어떼닝이라고 하죠. 중국어떼닝, 이번에는 목적어를 이렇게 뒤에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죠? 워 칸부동, 중국어떼닝. 왜요? 제 중국어 실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我的中文水平不是很好. 그렇죠. 다시 소리내 볼게요. 워 칸부동, 중국어电닝. 워 대 중원水平不是很好.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중국어로요. 不是,很好.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자, 이번엔 눈 감고. 지금 한 다섯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눈 감고 이제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해 볼게요. 워 칸부동, 중국어电닝. 워 대 중원水平不是很好. 다시 한 번, 워 칸부동, 중국어电닝. 워 대 중원水平不是很好. 중국어로? 중국어로? 자, 일단 가능보.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세 글자로? 그렇죠, 看得懂이죠 자, 중국 드라마 목적어 맨 앞으로 뺍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中国电视剧 그렇죠, 中国电视剧 니看得懂吗? 소리내 볼게요 中国电视剧 니看得懂吗? 中国电视剧 니看得懂吗? 中国电视剧 니看得懂吗? 이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작 그렇죠, 这个菜 吃得完,吃不完 这个菜 吃得完,吃不完 这个菜 吃得完,吃不完 또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这个菜 吃不吃得完 这个菜 吃不吃得完 네, 이 표현을 한 글자라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吃不吃得完 중국 사람들이 회화에서 많이 쓴다고 해요 吃不吃得完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어요 시작 太多了,吃不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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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接不完 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可能诶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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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s 네, 안된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뭐뭐하면 안 되라는 뜻을 가진 거. 조동사 무엇을 쓰죠? 그렇죠. 뽀넝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를 중국어로 쯔그 뿌능 치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쯔그 뿌능 치완 왜요? 오빠한테 좀 남겨줘야지.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거 보이셨죠? 인깔이. 인깔이는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리오게이 뒤에 이렇게 대상이 나오면 이 대상 즉 이 사람에게 좀 남겨주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리오게이 거거 하면 오빠에게 남겨주다. 인깔이 리오게이 거거 하니까 오빠에게 마땅히 남겨줘야지 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오빠한테 남겨줘야지. 다시 한번 중국어로 만들어볼게요. 쯔그 뿌능 치완 인깔이 리오게이 거거 쯔그 뿌능 치완 인깔이 리오게이 거거 저 술 마시면 안 돼요. 이따가 운전해야 해서요. 중국어로 그렇죠. 잘하셨어요. 역시 뭐뭐하면 안 된다. 뿌능을 씁니다. 어떻게요? 워 뿌능 허지오. 그렇죠. 왜요? 이따가 운전해야 해서요. 이홀. 이홀은요. 잠시 후에 이따가는 뜻이죠. 여우. 여기서 여우는 뭐뭐해야 한다. 자 뭐해야 돼요? 운전하다. 카이처. 그렇죠. 다시 소리내볼게요. 워 뿌능 허지오. 이홀 야오 카이처. 워 뿌능 허지오. 이홀 야오 카이처. 영화표 오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라는 가능 부어를 표현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이 영화표가 내 손 안에 들어와요. 자 목적 달성을 나타낼 때 어떤 결과 보았었는데 도착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렇죠. 떠오를 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마이도 떠오. 그렇죠. 그러면 살 수 없다는 그렇죠. 마이도 떠오. 자 힌트 다 드렸어요. 자 영화표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국어로? 잘 하셨어요. 띠닝표 진티안 마이도 떠오. 마이도 떠오. 띠닝표 진티안 마이도 떠오. 마이도 떠오. 다시 한 번. 띠닝표 진티안 마이도 떠오. 마이도 떠오. 못사. 이미 다 팔렸거든. 자 못사. 즉 살 수 없다. 내 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마이도 떠오. 응. 마이도 떠오. 왜요? 이미 다 팔렸거든. 자 다 팔렸다. 이거는요. 가능 보호가 아니죠. 무슨 보호? 결과 보호로. 어떻게 표현해요? 다 팔렸다. 그렇죠. 이제 마이 왕러.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제 마이 왕러. 읽어볼까요? 마이도 떠오. 이제 마이 왕러. 마이도 떠오. 이제 마이 왕러. 내 바지 못 찾겠어. 중국어로. 그렇죠.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그렇죠. 뭐요? 나의 바지. 我的 裤子. 그렇죠.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我的裤子. 찾을 수 없다. 我的裤子. 흠. 찾을 수 없다. 我的裤子. 아. 찾았다. 여기 있네. 중국어로. 그렇죠. 찾았다 는 가능 부어 아닙니다. 결과 부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找到了. 그렇죠. 找到了. 어? 여기 있네. 在这.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시요. 找到了. 在这. 找到了. 找到了. 在这. 내일 중국 가야 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중국 가야 해서 갈 수가 없게 됐다. 예를 들면 내일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어떻게 표현하죠? 이번에는 동사 뒤에 부, 리아오로 표현해 볼게요. 자. 내일 중국 가야 해서 갈 수가 없게 됐다. 중국어로 시작. 네. obviously 써 곳곳에 Sun two- whom... 내일 모임이 있는데. 내일 모임 gue야 되어ỹ니ですか. 내일 모임 şunu barzшаяulen? 둔그어. 지금 inventive is not to go. 그럼 Brittă 그저. 내일 모임에는 мі이 donner BS Very soon. 내일 모임iben technologies로 올 수가 back. 내일 모임Euten 국어ילו versus envio US. 내일 모임을 거봅 shrug Sun u Eso. 내일 모임 Samantha overhe inviting you to glo. 내일 모임 exist. 간단해요. 네,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러가요, 문장 끝에 오면 뭐뭐 했다라는 완료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나타낼 때도 러를 씁니다. 이 러에 관한 설명 영상도 만들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누르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소리내볼게요. 반드시 여러분들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음식은 다 못 먹어요. 이번에도 동사 뒤에 부 려 형식으로 씁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음식, 이번에 이 목적어가 맨 끝으로 갈게 할게요.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저는 이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일이라는 목적어도 역시 맨 끝으로 갈 겁니다. 이 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힌트 드릴게요. 저件事情, 맞나요? 네, 저件事情. 자, 만들어보세요. 저는 이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다.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중국어로. 자, 음, 하셨나요? 자, 일단 일어날 수 있다. 가능 보호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네, 지더랄이죠. 그러면 일어날 수 없다. 중국어로 지브라이죠. 자, 어떻게 표현해요? 나에게 들어가며 내일 아침 5點 너에起的来 도동안 도와주 내일 아침 5點 bishop한 난 못 일어나. 자, 못 일어나. 즉, 일어날 수 없다. 중국어로 그렇죠. 지불할 What 지불할 What 지불할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국어로 그렇죠. 자, 일단 문이 잠겼다. 중국어로 문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만드시면 돼요. 들어갈 수가 없다. 가능부어 형식으로 그렇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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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회의 중이라서 들어가실 수 없어요. 즉, 아내 회의 중이라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앞에서 누군가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뭐뭐하면 안 돼요라는 금지를 나타낼 때는 가능 보호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네, 뽀농을 씁니다. 자, 만들어보세요. 아내의 회의 중이라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시작 잘하셨어요. 리면 정자의 카이후이, 부능 진취 리면 정자의 카이후이, 부능 진취 리면 정자의 카이후이, 부능 진취 오늘 일이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돌아갈 수가 없다, 중국어로 네, 회의 부취 그렇죠, 회의 부취 인데, 뭐뭐하게 되었다 라는 또 변화를 나타낼 땐 문장 끝에 뭐 붙인다? 그렇죠, 러 를 붙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너무 힘들어서 난 못 올라가. 자, 산을 뜻하는 거예요. 산을 가다가 난 너무 힘들어서 아,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못 올라간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상부취가 되는 거죠. 만들어볼까요? 타이 렐러 워쌍부취 타이 렐러 워쌍부취 네, 오늘 회화연습 어떠셨나요? 오늘 많이 더듬더듬 하면서 중국어 하셨다면 내일도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내일 또 뵐게요. actually